자아 봅시다 초가스 정글인가요? 음 드디어 퍼플사이드 와 혹시 나이스케임TV 사장님이에요? 와 팬이에요 단군팬 야 이 씨 단군 좋지요 자아 대고 가봅시다 쇠탑 쇠이면은 마방을 먼저 갈까요? 아니면 그냥 빙하의 장막을 먼저 갈까요? 음 뭘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 미드초가스네요 여운이요? 정령영상을 먼저 가는게 낫겠죠 이거 르비스청 스타트 루티를 하는게 어떨까? 루티던 스타트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란방패 스타트 도란방패가 무난무난라 하죠 의미를 찾아 헤매는구나 도란방패가 물량 개수가 적어가지고 그게 적어납니다 필사의 존재들이 건방지구나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페리치가 달라? 도란방패가 절대 까불지마라 이씨 세후의 심판자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정상의 존재는 당할수록 생각을 뻔하니 이런 거를 공격하니까 디지털 도란방패가 툭 도란방패가 에이씨 에이씨 정상의 미니언들이 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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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쉔 빨리 와 쉔이 되리라 뭐? 왼쪽으로 흠 2 2 4 5 5 4 5 우리 같이 파밍파밍 해요 도발같은거 나한테 걸지 말구요 그런거 하지 말구요 그런거 하지 말구요 여기서 건네주마 도발 히힛 셀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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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당기고 싶어 나 막타만 먹는데 라니 얘가 CS를 안먹을 순 없잖아 시드와라 느껴봤다잉 에고 10.45% 2.44%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 갔다 오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저말을 들었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목석만 눌러야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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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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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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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두개 사들고 뭐하냐? 게임 터진다 게임 터진다 게임 터진다 그냥 밀었어야 되는데 버텨야될겠는데 버텨야될겠는데 우리 오리아나가 바슬레 박자 버텨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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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구패는 여기서 끝내는다 자 나서스에게 모든 걸 걸어라 얘들아 그것만이 살 길이다 아이고 죽지마 쳐다보지 말자 마음 아프니까 기소환사는 게임을 계산 수 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이 되었다 아 전멸을 못 썼네 전멸을 못 썼네 좋네요 아직은 몰라요 저쪽이 좀 큰일 나지 않다보니까 그냥 우르고 타세요 이 얘기 또 나온다니까 또 남대리 일단 위치가 좋았어 테르 탈 데가 없어 으흐흐 게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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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amente beber 아 아 아 아 내가 한 한 1200스택만 싸우면 돼 그때 같이 기다려 좋아 그냥 묵묵하게 밀자 초카스가 또 안 보이는데 이거? 초카스가 보이질 않잖아 또 오우석도 끼워올라고 말 맞지 말아야지 어 얘는 좀 촘촘해 템이 자 이거 어차피 뭐 간다고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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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방울 수도 있었겠는데? 간다는 얘기인데? 싸워도 되겠네 정지 그만하아 쟨 어디라고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나는 지금 왕기하는 것보다 그냥 건물 미는 게 중요한데 왕기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건물을 밀고 같이 잡을까? 쟨 나무리 지가 잤나 보소? 우리 하나 보소, 큰일 난 거 보소 우리 하나 우리 하나, 큰일 난 거 보소 대가리를 한 번만 잤나 보소 잤나 씨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어? 이게 워낙 아까 공기팡 한 것 같았는데 아니네 아니네? 공기팡 대박! 충격파는 대박인데! 나 어디로 텔 탈 때가 드디어 샌을, 지그칭한 샌을 잡았구나 여기로? 격중 10초 3초 3초 아픈데? 아픈데? 걔 아프구만 와 고르키도 이히히 와 판테온 템바 9킬 고르키 10킬 와 쉔잔나로 두 그게 되는구나 쉔잔나로 되게 잘한다 초가스 잡아 초가스 잡아 이거 잡아 두드려 패버려 와 진짜 잘한다 와 잔나 진짜 잘한다 와 아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 내가 너무 잘한데 잔나가 잘한다는 거지 와 바텀 라인이 뭐 오르가나가 뭐 그레이브 어쩌고저쩌고 잔나가 너무 잘해가지고 펜덩 엄청 잘해 아 얘네들 내가 상대를 잘한다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이렇게 지랄들이잖아 아이고 잘한다 그러는 곳까지도 지랄이야 아 내가 못한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존나 못하니까 아 그냥 그런 말조차도 안했으면 좋겠잖아 안 뽀개져 재가리가 나간다 아니라 나 그냥 쎈 잘한다 잔나 잘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못하는 거야 내가 잘한다 그랬냐 못한다 그랬냐 뭐 뭐 뭐라 그랬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거리지마 잘하는 걸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잘하는데도 뭐 뭐라고 하냐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